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아 히히 리액션 꿀만리 찾아왔습니다 꿀만리의 새로운 문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바로 핵잼 꿀잼 존잼 영상을 만드시는 존잼스님의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자 어몽어스 크루원들이 한 집에 도착했는데요 자 우리는 악룡들을 퇴치하는 어몽버스터드 자 이곳에 아주 악한 악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어몽버스터드 어? 이 인형인가? 이거 수상해 이거 야 열지 말래자노 아우 아이 목이 뭐야 에라 아 안돼 에나벨인가? 에나벨이 깨어났다 연맥을 사용하는 어마무시한 유력의 에나 베 add 작성한 에나벨 안돼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 야 이번에는 3명에서 압도 공격 이거 너무 가득한 해전인데요 꿈쩍도 안하는걸? 나머지가 어그로 끌고 있는 사이에 노랑이가 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데? 안돼! 파랑이까지 흰생돼서 우리 둘이 다 할 수 있나? 잡혀라 좀 저거 그냥 악령이 아니네 거의 보스급 보스급의 악령이에요 파가 너무 센걸? 출력이 약해 3배 출력으로 간다 묶어둔 상태에서 빨아들여 노랑이가 빨강이가 겨우 성공했네요 자 야 이거 어머머스터즈 얘네들 구할 기능이 있나본데요? 죽어도 다시 살아나네 어라? 근데 이거 시체가 크롤 시체들이 동동 따있는데요? 이거 뭐 우주야? 야 너도 올라와봐 잘 왔구나 애송이들 나는 페니와이즈다 어 일단 주셨으니까 받긴 할게요 예 예 예 야 풍성하자 얘들아 어 야 노랑 어 reload 저 펭창이가 nicely 운빼를 다 탈렸어요 오오오오오오오 내려갔마 어디 들어올려구 저 풍선 장비 저거 가져와야돼 enden 무거워서 일단는 착용 완료했습니다 빨강이 안돼 빨강이가 잘못 착지해가지고 기절해 있던 프랜이가 깨워버렸어 인마 여기다 건들지마 우리 빨강이 내려놔 너무 쎈데 저번에 애나벨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역시 근데 애나벨은 3배 출력으로 잡았는데 죽여서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보수보수 진화 와우 제발 구해줘 이러다 다 죽겠어 믿을건 구원타자 빨강이 등판 어 저거 에프킬라 아니야 자 좀 봐라 삐 에프킬라에요 맛있게 먹여주고 지지야 자 다시한번 3배 출력 아니다 4배 출력으로 간다 아 어몽몬 터져요 오늘 겨우 아 다음은 뭐야 허기허기 있는 공장 플레이타임 공장이 와버렸어요 자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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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헤야 인용 바위가 겁나 커가지고 오 여기 완전 놀일거야 개꿀잼인걸 아 그래픽도 얻었네 하하하 이 장비 갖다 버렸지롱 아 이 자식 너 내놔 내놔 아 장비를 벗었습니다 이거 역시 항상 불안한 느낌은 틀리지 않는걸까요 악념염 안돼 여기 여기 장비를 도끼로 먹어버렸어 아 나무장비 단 한개 어? 없어 어디갔어 이거 으어 꺼? 살아있어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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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정비 한개로 아 출력이 너무 약해요 근데 한개로는 도망쳐 휴 살았나 휴 찌는 어림없는 소리 바로 쫓아갑니다 하하하하 땀 뛰고 나발이고 그냥 그대로 저거는 좀 많이 센데? 저렇게 기절할 정도면 저거 분명 똥방구에요 어 아 어 뿡 뿡 아하 방구 엄청난 방구 어떻게 오히려 허기허기가 이번에 쫓겨 쫓긴다 이루와 나의 빵대기 공격대로 받아라 에이어야 에이어야 육장이 반대가 돼버렸네 히히 너무 웃긴데 오이누 아하하하 아하하 하하하 Carolyn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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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제발 어때 나의 화려한 빵댕이들 빵구 먹을래? 자진으로 들어올래 아 싫어요 빵구 샷건 일발 장전 들어갈게요 이게 역시 세계 최고의 무기 빵구 옮겨 자 이번에는 토마스와 친구들인데요 토마스의 남령이 기쁜 것인가? 꿀잼 열차가 아니라 지형 열차 바로 간다 뽀뽀 고프다 해 자 이번에도 등장한 어몽드 포스터즈 올라가 야 이거 근데 이거 움직이는 차에서 공격하려니까 출력 조준도 제대로 안되고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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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면에도 막 공격도 해대니까 어휴 이거 유령 포획하니까 용지야 아는데요? 끝 오후호우 미안 날kel 떡원해고 으아 허리 갈마 급 도마스의 이 자식이 끈질깁니다 К고마스의 이 자식이 야 근데 이거 한계로는 출력이 너무 약해요 차 무빙으로 피해주고 빨강이 너도 와야겠는데? 자 두배 출력을 하자 아니 얼굴 공격까지는 이거 뭐.. 함정이 몇 개야? 난리났다 난리났어 위에서 볼뜩으로 의견 뽑아내서 빨리 빨아들여 나이스 오늘도 어몽드 버스터드 사건 해결 성공 성공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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